이증기 삭제 삭제? 한선이 형한테 들어보자 한선이 형 우리 김도영한테 쓸 수 없잖아 한정 씨 너를 지울 때마다 가슴이 아려와 어? 한정 씨인데요? 김도랑 칠 수 없잖아 칠 수 없잖아 칠 수 없잖아 칠 수 없잖아 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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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장씩 널 칠 때마다 가슴이 아려와 아 잘하셨어요 어허 번역수 어색 왁 попад 율라 왁